엑소옥 트위입니다. 일본의 지진 사항이 매우 심각합니다. 교민 여러분과 유학생 분들은 꼭 당분간은 반드시 일본 기상청의 기상 뉴스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전세계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또만 여기에서 또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최남단에 있는 시죠. 여기 윗도만인데 여기가 여기서 지진이 났다는 것은 어제 대만의 활엔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활엔하고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결국엔 대만과의 연관성을 또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대만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만과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10일에 발생한 거고요. 그 언저리에서 대만에서 역시 지진이 나섰습니다. 활엔, 이란, 홍천 이쪽에서 지진이 나섰고요. 역시 어제 활엔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바로 근처인 오키나와의 이또만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최근에 요나쿠니와 오키나와 계속해가지고 지금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대지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에요. 지금 대만과 대만 역시 불의거리 환태평양 주산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대만의 화산도 불의거리에 있는 화산입니다. 지금 폭발이 안 했다고 해서 폭발을 안전하는 게 아닙니다. 대만 역시 불의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대만에 있는 구이산과 다툰 화산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 일본에 계속해서 지금 요나쿠니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오키나와 근처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과도 가까운 대만과의 직선거리가 110km뿐이 안되는 곳이고요.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이 섭입해 들어가면서 판 경계지역에 위치한 대만 및 대만과 가까운 일본 요나쿠니라든지 지금 이 또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4월 8일 새벽 4시 24분 31초에 발생하니 이 또만 지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 판끼리 충돌이 작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진이 여기서 많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또만 역시 저희가 자주 얘기했던 지역이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제 일본에 지금 10.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해요? 이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냥 방파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바로 여기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뚫고서 대한민국으로 바로 뚫고 뚫고도 없죠. 그냥 바로 직선코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방파제가 일본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 방파제가 일본이 이 혼슈, 큐슈, 시쿠쿠 이쪽이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 한반도로 그 직선거리로 그냥 바로 쓰나미가 몰려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도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지진이요.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는 정말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지금 5.1 이것도 굉장히 다 브레고리죠. 일본의 대지진을 얘기한 반다시 역시 인도네시아의 동쪽에 있는 반다시 역시 계속해서 브레고리 지역이 얼마 전에 파피아계 내에서 났어요.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바노아투 났잖아요. 보세요. 5.1 결국은 이게 지금 뉴질랜드 지금 캐르마데 계속 나죠. 캐르마데 계속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스본하고 캐르마데 계속 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미국 쪽에 미주 쪽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LA에도 캘리포니아가 큰 지진이 거기에 동영상 보셨죠. 여기 보시면 산안드레아스 지금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중미 남미 지금 칠레부터 섞여서 페루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대지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